고 백선협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국가보혼부는 오늘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백선협 장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당시 국가보훈처는 백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 기록에 명시했었습니다.